자, 하린이 앉으세요. 어, 이제 하린이 잘해. 하린이 영어 잘해, 못해? 잘해, 못해. 아빠는 영어 잘하게 못하게 해. 나우 빠더가. 베리베리 앵기. 나우 빠더가. 아빠가 오늘은 하린이 영어 가리킬 거야, 알았지? 아빠가 하나님 되는 거지. 영어 낱말 카드. 영어로 맞춰야 된다. 네. 자, 과연 우리 하린이 영어 실력? 귀엽구만. 캔디, 캔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디 있었어? 캔디. 빙동댕. 좋아. 잘했어. 이건 진짜 하린이가 못 맞추면 어린이집 그만 둬야 돼. 자, 뭐야? 밀크. 우와, 밀크. 우유. 발음 너무 좋은데요? 잘했어. 자, 이번에는 동물로 갈 거야, 동물. 동물. 애니발. 애니발. 천잰데, 아린이? 아빠. 응? 근데 그거 알아? 뭐? 지불아. 그거 모르겠어. 지불아? 어렵지, 이거? 지불아? 지불아? 응. 얼룩말.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얼룩말? 얼룩말이 지불아리야? 지불아리. 지불아리. 지불아리 아니야? 아니, 지불아리. 진짜. 천재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린이는 머리가 좋아서 다행이다. 아, 진짜 하린이 천재다. 언니는. 자, 이거 뭐예요? 꼴. 귀여워. 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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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영어로 뭐지? 맞춰야 되는데. 피그. 오, 피그. 좋았어.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하린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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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천. 우와. 랄블랫. 대박. 랄블랫. 랄블랫. 테라. 또, 또, 또 변호는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있다, 또 있다. 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캐릭터가 어떤데? 어, 이거 손 내려야 돼. 머리 더 이상한데 지금? 머리 더 이상한데 지금? 머리 더 이상한데 지금? 대박. 대박. 아닌데? 대박이. 또, 꽃 영어로 뭐야? 안 하고 했다. 나 많이 안 하고 했다. 어? 나 뭐 해보려고 했잖아. 어, 우리 이제 영어 공복 다 했으니까 이제 음악 시간이야. 운동하고. 밤하늘에 별. 어, 밤하늘에 별. 차연이한테 보내주는 거 찍자. 아빠 그럼 동영사 찍어서 세연이한테 보내줄게. 헉! 이건 또 진심으로 불러야지. 세연이한테 보내줄 건데. 우와, 우와, 우와 노래도 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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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오빠 그니까. 네, 뭐 좀 하니까. 오직 뭐야? 내, 뭔가 늦고 싶어. 오 마이 갓! 와, 할인이가 음악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